반가워요. 고은수님들, 순쌤입니다. 6월 모의평가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 해설강 1번부터 20번까지 쭉 진행을 할 건데 얘들아 6월 모의평가는 수능의 거울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 문제 한 문제 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 정답선지만 정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답선지도 수능에는 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모르는 것 없이 잘 이해하고 소화를 하셔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의 육모가 조금 트렌드 변화가 있었죠. 사회문화가 매년 겪는 일인데 일단은 추론형 문제가 좀 많이 등장을 했어. 그래서 개념을 모르더라도 제시문의 내용을 읽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는 예를 들어 대중문화의 얻기는 문제 그 다음에 정보사회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이제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 선생님 사이다 사회문화라고 내신 강자가 별도로 있는데 그 교재에나 있을 법한 매우 쉬운 문제들이 좀 다수의 분포가 되어 있어서 1컷이 지금 48점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은 총평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학습법 이런 것들 궁금하거나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하는 친구들은 꼭 총평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 자 1번은 이제 전형적으로 나왔어. 사문자형 구분하는 문제고 항상 이렇게 나오죠. 밑줄 친 모모와 같은 현상이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하면 아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특징 비교하는 것이구나. 자 그리고 기업부터 리울까지 누가 사문인지 자연인지 구분하는데 기준은 인간의 의지의도 개입 여부이죠. 자 기업보시면 사과에는 폴리페놀 화합물과 이를 산화시키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 건 우리 의지의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사과의 껍질을 깎아 공기 중에 노출을 시키는 건 인간이 의지의도를 갖고 하는 일이지. 그래서 사용나 현상이 돼 있고 산화가 일어나 키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키논은 반응성이 높아 키논 간에 서로 화학적용을 일으켜 갈색을 띠는 멜라닌 성분을 생성하는 건 우리 의지의도와 상관이 없는 산화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연현상이 되겠고 사과의 갈변을 막기 위해 깎은 사과 표면을 설탕 농액으로 코팅하는 건 갈변,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기 위한 우리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된 현상이니까 사회문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기업과 같은 자연현상은 당위 법칙이 아니죠. 존재 법칙을 따릅니다. 2번 니은과 같은 사문현상은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성의 원리를 따르죠. 다 하나하나 정리해야 되더라. 3번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과 달리 니은과 같은 사문현상은 몰가치적이다. 반대로 썼죠. 자연현상이 몰가치적이고 사문현상을 가창축적이다. 4번 리을과 같은 사문현상에 비해 기업과 같은 자연현상은 그렇죠.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늘 나오는 거지.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확실한 건 자연현상만의 특징. 사회문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합니다. 5번 리을과 같은 사문현상과 달리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은 늘 나오죠. 경험적 자료를 연구할 수 있는 건 사문자연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달리가 틀렸다. 그래서 매우 쉽게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틀린 친구들은 진짜 반성해야 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삼지선다형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작년 모의평가부터 삼지선다형 문제가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선지의 개수가 하나 줄은 만큼 난도가 올라가겠지. 특히나 이제 관전 문제는 얘들아 22년에 평가원 문장부터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독해력을 조금 요구합니다. 2번 육모의 특징이기도 했죠. 제시문을 잘 읽고 내용을 이해를 해야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내고 있다. 그래서 기가의 사항을 단순히 암기해서 푸는 친구들은 이 제시문이 누구의 관점인지 헷갈렸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독해하는 걸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길 바라요. 자 일단 관점 문제는 삶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발문이 정해져 있어. 옳은 설명은 했고 이렇게 발문이 뜨면 너희들 머릿속에 거시덕관점과 밑속관점 어시 안에는 기능론 갈등론 미시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다라는 것이 딱 체계화되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시문을 실제로 이해하면서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구성원의 이익과 집합체의 이익 간 불일치는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 줄에 갈등이란 단어 보고 갈등론을 풀었니? 혹시? 현장에서 봤어 그렇게 본 친구.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이 사실은 갈등론 선지여서 평가원이 함정 파는 거거든. 이런 류가 얘들아 예전부터 나오고 있어. 아까 수능 문제에서도 예전 수능 문제에서도 최근 수능이죠. 첫 줄에 상호작용이란 단어가 있었어. 애들이 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바로 푼 거지? 근데 그건 함정이었어. 그래서 자 읽다 보면 저기 밑에 상호의존적 역할 수행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이 기능론이다라는 것이 평가원의 출제 의도였는데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가볍게 문제를 풀지 말니 바래. 읽고 해석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개별구성원의 이익과 집합체의 이익. 예를 들어서 사업가라고 해볼게. 사업가는 무조건 이윤, 이익을 늘리는 게 자신의 이익의 목적이죠. 그런데 집합체라는 국가 국가의 이익은 예를 들어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이익. 그래야 이익이 증가한다라고 해봅시다. 사업가는 자신들의 이익이나 이윤만 증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환경이 파괴되든 말든 유해물질을 막 내뿜는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볼게. 그러면 그것이 대표적으로 개인의 이익과 집합체의 이익이 불일치해서 갈등이 유발하는 사례가 되겠지. 그런데 이 글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개인들의 이익이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타인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업가가 100% 자유롭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온전히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의 구조화된 관계에 의해 규정된 역할 속에서만 다른 구성원들의 이익 추구 과정을 고려해야 자기의 이익이 증가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가가 자기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비용 절감 만을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소비의 트렌드가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환경 보호를 위한 어떤 좋은 활동을 하는 기업의 상품을 더 좋아하는 소비 트렌드가 됐다든지 환경을 자각하고 의식하는 것이 더 좋은 소비다라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었어. 소비자들의 인식이. 그러면 저 사업가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소비자의 트렌드와 선호를 고려해야만 자기 물건을 잘 팔리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조화된 관계라는 건 개인이 구조화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사회구조의 범위 내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거시적 관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기능론이나 갈등론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역할이라는 단어를 기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사업가를 사회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또 소비자를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사업가라는 부분은 자기의 기능을 수행을 할 때 다른 부분인 소비자의 기능이나 역할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야 자기 물건이 잘 팔리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사회의 서로 다른 각 부분간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것이 바로 상호의존적 역할 수행이죠. 사업가는 막무가내로 물건을 만들 수 없어요. 소비자를 고려해야 됩니다. 소비자의 기호와 선호를 고려해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와 소비자라는 그 사회의 각 부분은 상호 긴밀하게 역할 수행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야. 이런 것들을 독해를 해내야 이게 기능론의 직문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합체 전체 사회는 다시 무엇으로 돌아간다? 안정상태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스스로의 기능 조정을 통해 갈등을 안정으로 되돌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기능론의 주장 아니야? 기능론은 우리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잖아.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거 기능론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평가한 문제는 이런 상호의존적 역할 수행이나 스스로 균형을 회복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표면적으로 명시적으로 던져줘서 쉽게 냈다면 이제는 글 속에 독해를 하고 이 글을 이해해서 기능론의 어떤 진짜 주장을 이해하는 학생들이 기능론을 뽑아낼 수 있게끔 문제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난도가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올라갔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기억 보시면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호성으로 보는 건 갈등론이기 때문에 오답선지가 되고요. 자, 니은 질서안정에 기반한 점진적 변동을 기능론에 설명하기 용이한 그래서 디귿이 정답이야. 디귿 보시면 사회적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렇지. 이 디귿이 이 제시문의 주제이기도 해, 얘들아. 그래서 디귿만 정답이기 때문에 2번이라고 해주시고 자, 특히나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수능을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자, 기능론에 있어서 갈등은 이처럼 일시적입니다. 왜? 우리 사회 스스로의 조정 기능을 통해서 다시 안정으로 돌아가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긴도는 기본적으로 갈등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 일부가 병든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해두면 좋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